하고 있는데 말이죠? 정말 힘이 들어요 선생님이 계속 노래를 틀거든요 잠시 까보드렸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? 뭐했어? 너 연습 안 하고도 라이브 꼈어 너 일부러 꼈지 다 안 해? 아니 제가 라이브를 팬분들에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켜는 건데 다 제가 수업을 안 하려고 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단장님에게 또 가시죠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단장님? 어떤걸요? 제 수업에 하나언니의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네 굿 너무 스파릿한데 굿 맨날 속옷이 다 젖어요 네? 굿 아니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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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하고 계셨어요? 또 영상 편집하고 계셨죠? 오마이갓 여러분들 연습은 굿! 굿!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연습은 왜? 연습은 굿! 단장님이 유행을 만들었거든 단장님이 유행을 만들었거든 언니 뭐 했어? 언니 일하지 열심히 하자 어, 열심히 해야지 일은 왜 열심히 해야 되지? 저 열심히 한 건 있지 않아요? 오 특팸 내 거야 요런 거만 있잖아 응? 응 맞아요 전 GRN 모델이니깐 분홍아,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티비 어제 나오더라고 봤어? 초록아,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안 날씬하던데 내가? 거기서? 거기서? 지금이 더 날씬 나던데 오오 정말 궁금한 건 화면에는 왜 붓게 나올까요? 여러분들 화면이라는 게 참 붓게 나온단 말이죠 참 붓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아니야, 요즘 좀 빠진 것 같아 분홍아,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초록아,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여러분들 제가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안무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1번 노래는 어, 앞머리 많이 자랐다 제가 원래 여기였는데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? 야 세안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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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안녕 헤어 아버질로 오 으 으 어